자, 그래서 워크북이죠? 워크북 32쪽 형용사와 부사파트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문장에 매니 또는 머치를 포함시켜서 다시 좀 써달랍니다. 그쵸? 별 쓸데없는걸 쓸데없나? 쓸데있겠죠? 부탁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완성되면 뭐가 되고 네 there isn't much milk in the bottle there isn't much milk in the bottle 그쵸? 이렇게 될거고 이 뜻은 뭐에요? 병안에 많은 병안에 많은 양의 우유가 없다 그쵸? 병안에 많은 양의 우유가 없다 그쵸? 그쵸? 여기에 머치를 넣어야하는 이유는 전부 다 얘 때문이죠? 얘가 북같은 애야? 머니같은 애야? 머니 머니와 같이 셀 수 없는 병사죠 계속해서 2번 I saw many students on the playground 그쵸? I saw many students on the playground 가운드의 뜻은 뭘거 같아요? 그쵸? I saw many students on the playground 그쵸? I saw 내가 봤었다 그는 그는 무엇을 많은 실수를 뭐했다? 만들었다 그렇습니까? 영어스로 계속하면 그렇겠죠?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made many mistakes many mistakes 미스 테이크 스 라고 해야 되겠죠 매니 미스테이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쵸? 매니 북입니까? 매니 북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니 북스 매니 북스 하듯이 매니 미스테이크 해야 되겠죠 매니 매니스테이크 그 다음에 어디에가 보이네요 어디에 그 꽃병에 누가? 많은 꽃이 뭐한다? 있다 예 오케이 그래서 많은 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속에 니까 인 더 저 베이스 오케이 계속해서 어 무엇을 설탕을 너무 많은 설탕을 이렇게 하겠지 영어스럽게 하며 너무 많은 설탕을 뭐하지 말아라? 먹지 마라 됐습니까? 그러면 개일을 영어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잇 투 마치 슈가 그렇죠 슈가 셀 수 없으니까 두 마치 슈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풀기 전에 정리해보면 요렇게 표처럼 나눠서 얘기하고 일단 공통적인 상황 먼저 먼저 얘기하면 썸이든 애니든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같죠 썸 북스머니 북스머니 북스도 가능하고 또 머니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썸 뒤에 셀 수 있으면 북스형 그 다음에 셀 수 없으면 뭐 셀 수 없으면 북스형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썸 북스일 때는 개수가 몇몇 있는 뭐 애니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썸 머니일 때는 양이 조금 있는 이런 뜻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낫도 없어야 하며 묻지도 않아야 되는데 가끔 묻는 분사에 쓰이는 건 뭐하는 거다? 구원유 뭐니 예스라는 대답 우리집에 커피밖에 없어 Do you want some coffee? 그 다음에 애니는 원칙적으로는 맛이 있거나 또는 or do 묻는 문장일 때 가능한데 근데 anyone can do it 같은 표현은 무슨 뜻이다? 어떤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할 수가 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애니의 뜻은 무슨 뜻이다? 어떤 어떤 뭐뭐라도 그렇죠 열심히 복수 됐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아이고 여기 있으면 좁네 중학생들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 일단 쭉 1번부터 4번까지 쭉 가볼까요? 네 put some salt in put some salt in it 이리소 이중에 하나가 틀렸네요 뭘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자 우드 라이크는 선생님이 뭐랑 같다라면서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드 라이크는 그냥 원트야 그러니까 우주 라이크는 묻는 문장이니까 우주 라이크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란 말이야 해석하면 뭐예요 디저트는 후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후식 약간의 더 추가적인 후식을 후식 좀 더 먹을래 이 말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쭉 다듬으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1번 문장에 put some salt in it 해석 이제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put some salt in it의 뜻은 뭐고 약간의 소금을 put 넣어라 in it 어디에 그 속에 그 속에 소금 좀 넣어 너무 싱거워 put some salt in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둘러봐도 낫도 없고 됐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원칙대로 간거죠 얘는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어 묻는데 왜 썸이지 해석해 봤더니 후식 좀 더 먹을래 we'd like some more 디저트 했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번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3번은 똑같이 이런데 이렇게 됐어 3번 해석하면 뭐예요 do you have 너는 any pencils 몇 개의 연필을 어떤 연필이라도 갖고 있니 with you 너와 함께데 굳이 해석은 필요 없어요 너 연필 갖고 있냐 됐습니까 이건 권유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 원칙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any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해석하면 뭘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뭘 안 가지고 있지 그것에 대한 어떤 idea 그렇죠 전혀 모른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냥 그거 about it에 대해서 전혀 몰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네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 요렇게 뭐가 보인다 not any가 보이죠 not any가 보이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 그렇죠 그러면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과 똑같은 표현이 뭘까요 she has no idea about it she has no idea about it she has no idea about it 누군지 채웠어요 도즈하고 have가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yes she has no idea about it 과 같다 좋습니까 좋습니까 이해력 좋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밑에 주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뭐 바르게 고쳐서 읽고 바로 해석 쭉 바르게 고쳐서 쭉 읽어주세요 1번부터 3번까지 과거 어떻게 보셔야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you have any plans You have some Will you have some Will you have some bread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okay, 벌써 다 했다고 네 잠깐만 오늘 집에 가서 뭐 복습해야 돼? 에이재 8호 아니지 에이재 7호 에이재 8호 해볼래? 아니요 한번 해봐 재밌어 응 오늘 음식 필요 없지 에이재 7호요? 네 계속해서 에이재 7호요 봐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계속하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1번 Do you have any plans? 무슨 뜻이고 아무 계획 없는 넌 아무 계획없니 오케이 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이면 예를 쓰는 게 맞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예스를 기대한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 거죠 진짜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Will you have some bread? 무슨 뜻이고 약간의 빵을 원하는 Will you have? 아 Have가 꼭 가지다랬던 이외에 뒤에 음식물이 나오면 뭐라는 뜻이 될 수 있겠어 약간의 빵 좀 먹을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이니 Will you have some bread? 그러면 어 똑같이 이건데 예를 했던 이유는 우리 집에 뭣밖에 없으니까 아 뭣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됐습니까 빵 달라고 그래 권유죠 권유 그래서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애 뜻은 뭐고 그냥 그냥 오늘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었다 그렇죠 먹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못했었다 하고 싶은 좀 쿠든트 뭐 이런 것 같고 됐습니까 그런 뜻이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얘니까 얘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있으니까 좀 이따 그거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Will you에다가 왜 밑줄 쳐놨을까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계속 한번 보고 이 큰 차에 서자민 존재 여부를 묻는 거죠 Are there any bookstores 기본적으로 요런 문장이니까 얘가 궁금한 얘가 맞는데 일단 조심해야 될게 이게 Yes를 기대한다 아니면 진짜 궁금한 거다 진짜 궁금한거죠 근처에 서점이 있는지 궁금한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가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밑줄 친 이유는 Will you have some bread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이니까 권유 권유하는 거니까 몇 종 세트 4종 오케이 아 참 4종 얘는 가만히 있어봐 음 음 음 음 음 얘는 그거 따지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얘는 뭐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Can you, could you 는 안됩니다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요정도가 가능할 것 같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요거 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뭐다 She ate no foo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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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썸과 애니를 포함시켜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하란 얘기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낫이 없다면 낫을 넣으란 말이고 낫이 있으면 아이고 낫이 있으면 낫을 없애라는 말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바로 바로 풀어봅시다 답을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I have some plans 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2번 There is som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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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ond 그렇죠 there is some water in the pond 그것들 태국 3번은 I I want buy any cookies for him Any cookies I won't buy any cookies for him 그래서 4번은 She doesn't She doesn't want to drink anything. 각각 계속 해볼까요?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난 이번 주말을 위한 약간의 계획이 있어. 난 몇 가지 계획이 있어? 썸 뒤에 복수 같은 복수형 왔고요. There's some water in the pond. 그 연못에 약간의 물이 있어. 물 조금 있다. I want to buy any cookies for him. 나는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 쿠키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는? 그녀는 doesn't want. 원하지 않는다. To drink any tea. 차라리 마시는 것을. 그 어떤 차도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가면 깔끔하겠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얘는 왜 이래 또... 스토브를 보는 것이 아니야? 네. hanno쉽다는 것이再見.. 석 united 이게 뭐죠? 너는 또 다른 표현방법이 뭐가 있겠죠? I wait no cookies 그렇게 표현에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칼 질을 하랍니다 누가, 그는, 무엇을, 사과를, 사과 몇 개를, 몇 개의 사과를, 뭐했다? 먹었다. 무슨 시제 같아? 사과? 사과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had some apples. He had some apples. 하면 되겠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혹시 he have를 하진 않았을 수 있겠죠? He has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He had. He had 했어? 오, 됐습니까? He had some apples. 그 다음에, 뭐, 도움이 좀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Do you want a child? 원하세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자,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보이고요. 그쵸?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예외. 예외적 경우입니까? 왜요? 어떤 대답을 기대해?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궁금한 거야? 예스라는 대답을. 제발 네스라고 해줘. 제발 예스라고 해줘, 막 이러는 거죠? 예시라는 대답을 기대해라. 예시라는 대답을 기대해라. 그 다음에 부엌에 음식이 전혀 없었다 과거 시제네요. 그래서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그쵸.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 보이니까 그쵸. 같은 표현은 뭐다? There was no food in the kitchen. There was no food in the kitchen.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포커스가 자 지금까지 요렇게 해서 쭉 줄을 그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형용사 어떤 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찌씨 부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부사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가 이제 부사를 자꾸 뭐라 그러냐면 어찌씨라 그러죠. 그쵸. 그래서 일단 뭐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했고 잘 알고 있죠. 부사는 어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한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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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상태 말고 방법, 그리고 이유가 궁금한 선생님이 계속해서 규진이한테 끊어잇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잇기는 제일 먼저 뭘 찾느냐? 뭔가 주어동사라고 하죠. 중학생이니까 주어동사 찾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게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별로 자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문장은 이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문장 뭐 I sleep 뭐는고 난 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이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하나만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누가 나는 있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말과 달리 무슨 시가 어떻게 되는 경우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방 안에 있는 보이는 나의 brother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어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네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how에 대한 대답이네 why에 대한 대답이네 라고 하면 그 토막이 바로 부사의 토막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찌 의미로 써도 부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어찌가 할 수 있는 건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제일 먼저 의미적으로 뭘 만들 수 있고 어찌하다 그 다음에 어찌 어떤 그 다음에 어찌 어찌 됐습니까. 이 말을 문법적으로 풀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됐습니까. 이런 게 개념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인 것도 정리했어요. 형태 그래서 카인드의 뜻은 뭔데 친절 이라는 형용사인데 얘는 어떤 시니까 어떻게 친절하게 말한다 어찌 말한다 하고 싶어 그러면 형태적으로 카인드가 뭐 되면 그렇죠. 카인 그래서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됐습니까. 나는 분명히 어떤 시에 라는 말을 얘기해서 나는 ly가 붙어있으면 부사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 됐습니까. 어떤 시에 ly를 붙여야지 어찌 시가 된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바로 어떤 애들 때문이다.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나 또는 friendly 사랑 명사조 친구 명사조 명사 이름 C에 ly를 붙이면 러블리 러블리 자랑스러운 어떤 friendly 어떤 친근한 ly가 붙어있다고 다 부사가 되는건 아닌것도 주의해야 된다. 좋습니까. 그 외에도 부사 파트가 조금 외울게 많은게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late 어 late 늦으니까 늦게는 lately 하면 되겠네 이러면 얘들 추석 때 상봉 안 하죠. 왜냐하면 얘들 둘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꼭 꼭 또 이런게 어떤시에 ly 붙였다고 해서 전부 다 부사가 되는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구요. 좋습니까.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는 부사형을 쓰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미도 좀 알아야 되겠죠. 좋습니까. 그래서 앞에거 읽고 뒤에거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loud loudly 그 다음에 2번 아 2번 lucky luckily 3번 safe safely 그 다음에 real really really l 두개죠. 그 다음에 5번 sudden sudden suddenly 그렇죠. 뭐 발음은 크게 신경쓰지 말라 그랬어. sudden suddenly 그래서 그래서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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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에 대해서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어 비지비지리 이렇게 해서 심플 심플리 심플 심플리 와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심플 심플리 어? 뭐랑 비교해도 달라요 세이프 세이플리랑은 다르죠 심플 심플리 뭔가 다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8번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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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Y죠 오케이 뜻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우드는 뭔 라우드 라우드 리 뭐 라우드는 시끄러운 라우드 리 시끄럽게 럭키 운 좋 운 좋게 운 좋게 세이프 안전하 세이플리 안전하게 리얼 진짜리 진짜의 릴리 진짜로 어떻게 진짜로 사랑해 어떻게 사랑한다고 오 릴리 러브 유 계속해서 서든 서든어택 갑작스러운 공격이죠 서든 갑작스러운 그럼 서든리는 뭐겠어? 갑작스럽게 오케이 그 다음에 비지 바쁠 삐질리 바쁘게 심플 단순한 간단한 심플리 단순하게 간단하게 원더풀 멋진 멋진 원더풀리 멋지게 그렇습니까?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으라 그랬어 밑줄을 각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써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거 결국 뭐하라는 얘기냐면 뭐해라 끊어 얘기해라 끊어 얘기를 통해서 뭐에 대한 대답 찾아라 when, where, how, why 찾아서 밑줄 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찾아봐라 어찌하다 를 만드는지 어찌 어떤 만드는지 어찌어찌 만드는지도 해서 표시를 해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읽고 뜻을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y choose the gift carefully 그렇죠 얘는 초즈겠죠 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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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준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겠습니까? They choose the gift carefully 의 뜻은 뭐고? 그들은 선물을 신중하게 신중히 선택했고 그렇죠 그런데 골랐다 그러면 끊어야 겠는 누가다 They choose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아 What What 어떤 질문 How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쳐야 될 건 뭐고 Carefully Carefully When, where, how Why죠 그럼 Carefully Carefully 내가 꾸며주는 건 얘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니까 그거 만들어 보면 조심스럽게 그들이야 조심스럽게 골랐다야 조심스럽게 그 선물이야 조심스럽게 골랐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초즈 를 쓰면 되겠죠 뭐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이걸 보고 이 무산은 돈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하라고 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더 The children are so lovely The children are so lovely 뜻은 뭐고 그 아이들은 정말로 사랑스럽다 그 아이들이 매우 사랑스럽다 에서 그러면 밑줄 쳐야 될 건 뭐고 Childre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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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밑줄 치는 건 무슨 시야 어찌 시의 비추셔야 되는데 그쵸 아 아 아 비 동사 가 부서가 됩니까 니들 뭐 해야되지 넌 읽기고 혜민이는 단어인데 서희는 오늘 읽기 못하니까 보강해야되겠고 혜민이는 전번에 쓰기 시험 못했으니까 혜민이는 오늘 단어하면 되겠다 서희야 너는 1대1이 꼭 필수적인 과정이라서 다음에 보강해야되 혜민이는 단어 시험치구요 이거 밑줄 쳐야될건 뭐니 러블리죠 그쵸 러블리 뜻이 뭐고 그쵸 사랑스러운 이니까 무슨 시에요 이거 혹시 보여요 무슨 러블리에다 밑줄 겁니까 쏘에다 꺼야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쏘가 어찌 라는 뜻이고 그럼 얘가 수직하는 말은 뭐예요 러블리죠 그 이유는 지금 얘가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셋 중에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찌 어떤 애들이다 네 매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이 문제가 ly 붙인 말을 넣어놨어 그래서 애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여기도 밑줄 끝끝 끝도로 유도하는 거야 근데 러블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명사에 ly 붙였기 때문에 부사가 아닌 성명사입니다 여기 밑줄 치면 틀린 거란 말이예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She asked me the way 따라 읽어 She asked me the way She asked me the way 혁아 너희들은 덜 풀려 있어 She asked me the way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Very politely Very politel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겠다 누가다 그녀는 She asked죠 어떤 질문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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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m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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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polit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밑줄 쳐야 될 건 뭐고 Very Very Politely Very Politely Man 꺼도 안 되고 Politely Man 꺼도 안 되고 Very Politely 따로따로 줄 거라 해줘 됐습니까 그럼 부사가 두 개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모두 찾으라 했으니까 모두 찾았구요 그러면 베리가 이거는 화살표로 해야 되겠네요 베리가 꾸며주는 건 뭐야 Politely 왜 얘를 꾸며주냐 하면 지금 베리가 베리는 뭐하고 있어 베리가 하는 일은 어찌어찌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찌어찌 물어봤다 매우 공손하게 그럼 Politely가 꾸며주는 건 공손하게니까 공손하게 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굳이 답을 쓴다면 어 밑줄은 여기다 여기다 굳고 그 다음에 구애받는 말은 뭐랑 뭐를 다 써야 된다 Politely 랑 SD를 다 써놔야 되겠죠 하나만 써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 건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1번 돌아가서 Careful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 How 그쵸 어떻게 선물을 골랐냐라고 물으면 되니까 How Did they Choose the gift Choose the gift 됐습니까 서희는 언제 보강할지 나한테 톡으로 보내줘 됐습니까 어떻게 골랐었니 라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케어플리하게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수홀한 대답만 듣고 싶어 이걸 다 듣고 싶으면 How are they죠 How are they 걔들 어때 그때의 하응은 하우에 대한 대답이 얘가 주인공이죠 그때의 하우는 후임은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요 How How Lovely Are Day 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매우 사랑스러운 이란 말은 얼마나 사랑스럽니 라고 물어볼 수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So love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고 How lovely Are they 됐습니까 How lovely Are the children 얼마나 사랑스럽니 됐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매우 아이고 티썰은 뭐 도대체 뭐냐 티썰 야 혜민아 내가 너한테 어 에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리 플라이틀리로 안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소 이걸 통째로 다 궁금해 그러면 알구요 How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그녀가 물었었니 Did she ask me the way ask 너에게 you the way How did she ask you the way 어떻게 물어봤니 Very politely 매우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 쭉 1번부터 3번까지 쭉 골라보겠습니다 소피아 소피아 스피크 잉글리시 and 코리안 웨일 소피아 스피크 잉글리시 and 코리안 웨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번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3번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ly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ly 계속해서 The prince and princess 프리 프린세스 프린세스 그 다음에 And happy Every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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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이제 읽기 같은 거 지도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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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서 이런 거 이거 읽을 때 더 프린스 엔드 어 어, 프린스, 어, 프린세스, 리브, 어, 리브드, 해플리, 에비, 어, 애프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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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지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읽어버려 알겠습니까? 더 프린스 앤 프린세스, 리브드, 해플리, 에버, 애프터 이러고 있죠 뭐라고요? 더 프린스 앤 프린세스, 리브, 해플리, 에버, 애프터 에버 애프터 에버 애프터만 읽어보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은 몇 개다?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 끊어 읽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누가다? 소피아가 소피아가 스피크스 어떤 질문? 왓 아닙니까? 왓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하우 소피아가 말하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말하죠 어떤 식으로 말한다? 잘 사용한다 그렇습니까? How does she speak English and Korea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 그리고 잘 이란 말 일단 얘가 부사인 이유 다른 데는 부사가 하나도 없어요 얘 밖에 없고 얘가 부사인 첫 번째 이유는 얘가 하우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얘가 세 가지 중에서 뭐 만들고 있다 잘 잘 하다 그렇습니까? 어찌 하다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를 꾸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뜻은 뭐고 그 영화는 매우 재미있었다 흥미있었다 흥미로웠다 이런 얘기인거고 그러면 얘가 부사인 이유는 깔끔하게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되겠어 셋 중에서 뭐 하고 있다 어찌 어떤 그 영화는 어찌 어떤 영화였다 매우 재미있는 영화였다 그래서 얘가 꾸미는 말을 표시하면 어찌 어떤 만드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 not eat lunch 너는 점심을 너는 점심 식사를 You should not eat lunch 너는 점심을 매우 빠르게 먹어서 그렇죠 뭐뭐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죠 너 먹어서는 안 돼 그렇습니까 점심을 So quickly 하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누가다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까지 부사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 부사가 두 개 있어 그쵸 소는 quickly 꾸미고 있고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고 있다 어찌 quickly의 뜻은 급하게니까 급하게 먹다 어찌하다 를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ever after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혹시 알아요 이후로 쭉 이후로 쭉 이란 뜻이야 ever after 이후로 쭉 살았다 살았다 그러면 어떤 살았다 어찌 살았다 어찌 살았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행복하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다 어찌하다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사는 하나 더 있어요 ever after도 그렇습니까 얘는 도대체 왜 부사냐고 묻는다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 how long 의 뜻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 그쵸 얼마나 오래 행복하게 살았니 이후로 쭉 됐습니까 애와에 부쳐서 부사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안의 말을 빈칼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쭉 가볼까요 더걸 the girl stood up the girl stood up slowly the girl stood up slowly 2번 he left he left the room quietly he left the room quietly 다음 3번 we found the answer easily We found the answer easily 4번 Jenny and Amy danced beautifully on the stage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doing? Who are you? The girl is he? Slowly How? 대답? How.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느리게 일어섰었다. 그래서 어찌하다죠. 그러니까 얘가 부사의 힘은 얘가 How. How did she stand up? 그 다음에 느리게 일어섰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얘가 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He left the room quietly. 누가 더? 누가.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He left the room quietly. 자 일단 left는 뭐로부터 왔어요? 이 left는 왼쪽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는 왼쪽. 그럼 왼쪽이란 뜻이면 이게 하다시입니까? 하다시가 아니고 왼쪽이란 뜻도 아니죠. 이게 뭐로부터 왔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네가 아직 96개를 안 익혔다는 얘기인 거죠. 아. live의 과거입니다. 어? 그럼 힐 left가 무슨 뜻이겠어? 살았어. 아. live 누구나. 하하하하. live. 살다로 보여 이게? 떠나다 또는 남겨두다. 그럼 he left the room quietly. 무슨 뜻이겠어? 네. 조용히 방을 떠났다. 알겠어? 그러면 누구하다 그가 떠났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어떻게 떠났다? 조용하게 떠났다. 그러니까 얘가 부사임을 증명한 두 가지 방법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he leave the room이니까? 그 다음에 조용하게 떠났다. 그 다음에 조용하게 떠났다. 어찌하다 를 또 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얘는 quiet가 오면 안되고 quietly라는 어찌씨의 형태로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found the answer easily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찾았다. 찾. 찾았다. 해결했다. 알아냈다. 그 질문. 그 답을. 우린 답을 알아냈어요. We found the answer. 답 찾아냈어요. We found the answer. We found the answer easily. 어찌? 쉽게. 쉽게.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찾아냈니? 에 대한 대답이고 쉽게 대답이야. 쉽게 찾았다야. 쉽게 찾았다. 계속해서 어찌하다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부사 형태가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 앤 에이미가 댄스드 했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en. How. How. 어떻게 춤췄대요? 아름답게. 그 다음 어떤 질문? Where. Where. 그니까 여기에 부사가 두 개 있네요. 됐습니까?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고. 부사를 만드는 방법은 부사로 할 수도 있구요. 전치사로 할 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름답게. 춤췄다 줘. 또 어찌하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사인. 부사 형태를 써야하는 두 가지 이유. 어떻게 춤췄니? 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어찌하다 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8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8 입니다. 됐나요? 자 형용사 형태와 같은 부사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게 생각납니까? Fast. 이런 거 대표적으로 생각나죠. Late. Lat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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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있나? 없다 그랬죠. 이런 거 있나? 있죠. 근데 최근에도 얘는. 이런 거 있나? 있죠. 근데 얘는. 빈도 무사할 때 배웠던.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그니까 이 자체로서. 어떤 거 어찌를 모두 한다. Fast.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Late. 어떤. 요즘. 어찌. 늦게. 늦게. Early. 어떤. 일은. 어찌. 일지. Hard. 는 뜻이 많죠. Hard worker. 열심히 하는. 일꾼. 부지런한 일꾼. 그 다음에. The stone is hard. 그 돌은 딱딱하나.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The problem is hard. 그 문제가 어렵다. 네. He works hard.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 맞습니까? It is raining hard. 비가 내리는 중이다. Hard? 심하게. 아. 됐습니까? 풀면 되겠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꾸며주는 말이 뭔지. 잘 쓰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써라.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꾸며주는 말이 뭔지. 그래서 데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읽고. 해석하고. 꾸며주는 말이 뭔지 얘기하고. 무슨 시인지 얘기하는 중도네요. 그래서 데이. They had a hard time. They had a hard time. 뜻이 뭐고? 그들은. 힘든 시간을 가졌다. 가졌었다. 우리만스럽게 하면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됐습니까? 그러면 hard가 꾸며주는 말은 뭐고? 타임. 타임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hard는 무슨 시다? 장용사. 어떤 시죠. 어떤 시간. 어떤 시간. 어떤 시간. 힘든 시간. 됐습니까? 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He had an early dinner. 영사의 뜻은 뭐고? 그는 이른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어떤이다 어찌다 아 참 꾸며주는 말은 뭐고? 디너 디너이고 어떤시다 어찌시다 어떤시 형용사죠 어떤저녁 이른저녁 공통적으로 타임 디너 전부다 품사가 뭐예요? 다 명사들이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시간 어떤저녁 계속해서 3번 I got up late this morning I got up late this morning의 뜻은 뭐고?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 얘가 꾸며주는 말은 뭐예요? 갔어 그렇죠 늦게 일어났다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꾸며주는 말 지금 얘가 어찌 하다를 우리가 차단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우사 어찌시다 어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오케이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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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틀린게 하나 있죠 자 이거 얘기한 적 있을텐데요 하일리는 이런 뜻이라 했어요 매우 라는 뜻입니다 매우 마치 하드하고 하들리가 아무 관계 없듯이 하이하고 하일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일리는 대리의 뜻이에요 그 말은 하이가 몇가지 뜻을 갖고 있고 두가지 뭐하고 뭐다? 어떤 높은 어찌 높게 좋습니까 이런 뜻을 모두 갖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히킥 더 뭐 하이의 뜻은? 그는 공을 높게 찼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구사임을 증명하는 첫번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고 하우고 그 다음에 두번째 얘가 셋중에 뭐 만들고 있어 어찌하다 높이 찼다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매우 찼다 아닙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마이 엉클이 드라이빙 소 패스트의 뜻은 뭐고 아 이 삼촌은 운전을 매우 빠르게 한다 오케이 이런 시절을 보고 뭐라고 그러고 하는 중이다 너 삼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삼촌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우 빠르게 운전하는 중이다 요게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고 하우 이즈 히 드라이빙 그래서 얘가 하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방법 뭐 만들고 있다 셋 중에서 어찌 매우 빠르게 운전하는 중 이다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매우 빠르게 라는 덩어리는 매우 빠르게 삼촌이야 매우 빠르게 운전하는 중이다 매우 빠르게 운전하는 중이다 아까랑 똑같이 또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한거죠 그럼 The bus came five minutes late 뜻은 그 버스는 5분 늦게 도착했었다 오케이 누가다 The bus가 came 했다 5 minutes lat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에도 모르죠 언제 도착했니 5분 늦게 When did it come When did the bus come When did the bus come 5분 늦게 그래서 얘가 5 이거 late만 하면 안되겠구요 5 minutes late 이 덩어리는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뭐의 덩어리다 부사의 덩어리고 셋 중 뭐하고 있어요 5분 늦게 도착 왔다 왔다 도착했다 또 뭐 만들고 있다 또 어찌 하다 그러니까 5분 늦게 왔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He is a fast swimmer He is a fast swimmer 그는 빠른 수영선수이다 그래서 fast는 하는 일이 뭐다 빠른 형용사 형용사로서 하는 일은 형사하는 일 두가지 있잖아 1번이야 2번이야 2번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의 뜻은 뭐고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 그 시험을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부사는 Hard 하나 더 있는데 For For the exam For the exam 됐습니까 얘가 부사인 이유 첫 번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그 다음에 얘가 부사인 이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For the exam 그 시험을 위해서지 왜 시험을 위해 됐습니까 오케이 Hardly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It It happened in Late summer Last year Made a dream It happened in late summer Last year It happened In late summer Last year He就像 Heaffne at Hudson it happened 발생했어 끊어있기 it happened 그게 발생했어 그 일이 생겼어 어떤 질문 what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 점심 안 차릴래 when 어떤 질문 when when so when 2개가 연달아 왔죠 그 일은 작년 늦여름에 발생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late입니다 late는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 어떤이죠 어떤 여름 늦여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빈도 부사입니다 여기에다가 4번을 넣고 읽고 해석하라는 말이네요 그쵸? 4번을 넣고 읽고 해석해주세요 He is never late for school He is never late for school 해 뜻은 그는 절대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잘했고요 2번은 My sister often get up all get up all get up My sister often get up all 내 여동생은 종종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오케이 3번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해 뜻은 나는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간다 나는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간다 Will은 냄새가 나지도 않네요 난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갈 것이다 난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갈 것이다 좋습니까? 난 항상 학교에 걸어갈 거야 오케이 네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1번은 뭐? 2번은 일반 동사 얘는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비디 1번 앞이죠 낮 들어갈 위치 난 넣어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다 할 줄 알 테니까 미추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 what is this Woman usually right woman usually lie 응 마음껏 읽어 longer than men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좋습니까?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의 뜻은 여자는 보통 산다 남자보다 더 오래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일반적으로 더 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빈도부사 usually의 위치는 일반 앞인데 일반 동사 사용됐고 그 앞에 와야 되기 때문이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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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always he i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he i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그는 아침마다, 그는 아침이면 항상 사무실 안에 있다. 그쵸.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는 아침에 사무실에 없다 라는 표현이면 He isn't in his office in the room. OK,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고 얘는 B동사 뒤에 가야 되겠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I can never understand him I can never understand him 그래서 뜻은? 나는 결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그쵸. 난 절대 그 사람 이해 못 하겠어. 좋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뒤에 와야 되고 B동사 뒤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되고 전부 다 오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파트 여기 맞죠? OK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해서 골라서 써라 그래서 이거는 칼질부터 하면 되겠네요. 언제 봄에는 누가다 비가 자주 내린다 날씨 얘기하고 있네요 이럴 때 사용하는 예를 보고 뭐라 그래 비인신주어 그래서 그 표현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 이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어떤 팩트죠?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팩트를 얘기하니까 그럼 이 표현을 이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표현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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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을 잊지 않을 거에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조동사 뒤죠. 3번 My dad usually come home late. My dad usually come home late.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 앞이죠. 그래 틀린게 2개가 있죠. 자 고쳐주세요. 똑같은 이유로 2개를 틀리고 있죠. 그 똑같은 이유가 뭐에요? 봄에는 내가 분명히 이거 시작할 때 확인했죠.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고? 언제.. 그 다음에 밑에 얘도 볼까요? 아빠가 보통 집에 늦게 온다는 거 아빠가 아빠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실이죠. 다 현재 시제 해야 되는데 무슨 he come이 어딨나? it rain이 어딨나? 뭔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뭔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1번은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뭐에요? 일반합 일반합 3번은 조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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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디 조디네 조디 3번은 일반합 일반합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50에서 했던 것들 정리하면 뭐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turn it on look at at 이시죠 look at it turn it on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이어 동사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자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붙여놨다 where where 봐라 어디를 볼까요 그것을 향해서 봐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룰 것은 a 의 경우죠 turn it on 그거 켜세요 b 의 경우에는 뭐 플러스 뭐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 뭐 다리 사이에 끼운이 많이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어떤 거는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답이 하나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타동사란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 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는 동사들 그걸 동사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랬어요? 목적 목적으로 했죠 동사의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하고 고 타동사의 대표는 비짓을 얘기했습니다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 비교 되는 게 고쿠 고코리아야? 고투 코리아야? 고투 코리아야? 고투 코리아 됐습니까? 투 코리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고 laughs 고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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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짓 코리아알때 코리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고퓨 그래서 얘를 보건 타 동사 얘를 보건 자동사 오케이 그래서 뭐 넣고 해석하면 되는데 답이 두개가 가능한 건 두 두개의 문장을 얘기하고 해석하면 되겠죠 일번 고퓨 그것을 버리면 안된다. 그것들 버리면 안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버리지 마라 같은데요. 그것들 버리지 말아라. 이거 하나밖에 안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번. 그는 그의 가방을 내려놨다. 내려놨다. 그는 그의 가방을 내려놨다. 그의 가방을 내려놨다. 바닥 위에. 처맞은 거냐 이게?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해놨다. bang 그들이 그들의 가방을 내려놨다. 그의 가방이 내려놨다. 만약에 쓸چ은거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지금 써있는 문장을 읽고 해석한 다음에 시키는대로 한 다음에 하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잭 put it on 잭 put it on의 뜻은 뭐고? 잭은 그것을 입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take them off please take them off의 뜻은 뭐다? 제발 그것을 그것들을 벗어주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n't give it on don't give it on don't give it on 뭐의 뜻은?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it u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관료 안에 있는 문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라는데요 뭐 칼질 할만한게 있나? 뭐 1번 같은 3번에 1번은 누가? 그녀가 무엇을? 불을 뭐했다? 껐다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그는 그는 무엇을? 그의 신발을 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 그는 셀리는 어디서? 정원에서 무엇을? 그것들을 구웠다 오케이 4번 누가? 비는 무엇을? 그것을 뭐한다? 돌려줄 것이다 1번 문장 시제 현재 딱 봐도 과거죠 아 과거 2번 문장 시제 과거 과거 3번 과거 과거 4번 미래 미래 됐죠? 오케이 그녀가 불 껐다 라는 표현은 버전이 몇가지야? 두가지 두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건 지금 써있는건 스위치겠죠?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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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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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안되겠죠? 아하 스위치 오프 오프 과거라매 어? 스위치 오프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터널 터널 시 턴드 오프 시 턴드 오프 시 턴드 오프 시 턴드 오프 시 스위치 오프 예 그 다음에 계속 그는 그의 신발을 벗었다 몇가지 버전이 가능한가요? 두가지 오케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건 시 턴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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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요렇게? 테이크 드 테이크 드죠 그쵸 96개라 안 익히니까 테이크 드 같은 소리 하고 있죠 테이크의 3단 변신 아는 놈이 저러고 있죠 히 툭 히스 슈즈 오프 히 툭 히스 슈즈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3번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해요? 한 가지 네 그래서 가능한 버전은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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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리 픽 담어 인 더 가든. 이렇게 했겠어? 세리리 픽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 픽, 빌. 세리리 픽 두 담어 인 더 가든. 그다음에 빌. 빌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몇 가지 보든? 한 가지. 그 뭐? 빌.이.브링.이.브링.이.th.백. 미래라매? 빌.이.브링.이.브링.이.브링.이.브링.이.th.백. 미래라며? 아 It will bring it back 그리고 Bill, bring it back이 가능하냐? Brings를 하든 Brought를 하든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Bill will bring it back 오케이 보니까 지금 뭐 옛날에 배웠던 거 하나도 제대로 못 써먹고 있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 파트 모두 마무리 됐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치니까 조금 일찍 오세요 알겠습니까? 또 하루종일 시험 치고 있잖아 오케이 시험지 미리 뽑아놔야 해 자 비교 문법책에 형용사 부사 파트가 끝나면 늘 이어지는게 비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형용사 부사 파트를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비교 파트가 형용사 부사 파트 다음에 나온 이유는 비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냐 하면요 더 어떤 더 어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비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말은 비교급 비교라 그래요 비교급 비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외에도 원급 비교라는 것도 있어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어떤 표현을 얘기하느냐 뭐뭐만큼 어떤 또는 뭐뭐만큼 어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원급 비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도 있습니다 최상급 비교 최상급 비교는 가장 어떤 또는 가장 어찌 가장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최상급 비교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이거 이거 그렇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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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어떤지 또는 누가 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 파트는 비교 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뭐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냐면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는 것이 비교라는 파트입니다 그럼 그 밑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벌써 다 얘기했어 이건 다 얘기했어 이걸 됐습니까 원급 비교 나오죠 원급 비교가 누구누구만큼 어떤 또는 누구누구만큼 어찌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비교급 비교는 누구누구보다 더 어떤 누구누구보다 더 어찌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최상급 비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 50이라고 58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이 있어 뜨거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이걸 보고 원급이라 그래요 원급 그러면 비교급이 있어요 비교급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 더 뜨거운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단어가 모습이 바뀌는가 그러면 비교급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최상급이 있겠죠 최상급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가장 뜨거운이겠죠 뜨거운 더 뜨거운 가장 뜨거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과정을 보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그 단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 뭐 여기 뭐 이거 바로 해보면 간단하게 이게 hot이죠 hot 그러면 hot은 비교급은 hotter가 되죠 t-t-e-r t를 한번 더 써야 돼요 hot hotter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hottest 그래서 hot을 보고 원급 hotter를 보고 비교급 hottest를 보고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의미가 뜨거운 더 뜨거운 가장 뜨거운 이런게 될 때 이게 규칙 변화하는 녀석 그러니까 hot 같은 경우에 지금 규칙 변화야 근데 그게 아니고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가 focus52에서 나올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챕터 미리 보기에서 비교란 무엇인가 하고 있어 비교 비교 그러니까 비교는 일단은 비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둘은 있어야 되겠죠 둘 그쵸 그래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둘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이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 유사한 점이나 또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을 비교하는 방법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급 비교와 무슨 급 비교가 있냐면요 둘을 비교할 때는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수학 공식 같죠 그럼 의미로 풀어보면 원급 비교가 아까 전에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랑 얘랑 키가 비슷해 그쵸 그러면 A는 B만큼 키 크다 이런 표현을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하고 둘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둘을 비교하는데 A가 키가 더 커 그러면 A는 B보다 키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비교급 비교가 되는거죠 그건 그러니까 둘 사이를 비교할 때는 A는 B만큼 어떻다 또는 A는 B보다 더 어떻다 라는 의미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그러니까 둘을 비교할 때 쓰구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사람을 비교할 때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이상의 것들을 비교할 때는 최상급 최상급 예를 들어서 뭐 세명이 있어 여자들 세명이 있는데 뭐 셀리라는 애가 있고 에이미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A가 가장 예뻐 그러면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셋 이상을 비교할 때 그 이상을 비교할 때는 무슨 급 비교를 사용한다 최상급 비교를 사용합니다 최상급 비교를 사용합니다 최상급 비교를 사용하는 자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어떤 유형이 있는가 비교는 어떤과 어지를 사용합니다 어떤과 어지를 사용하며 모습이 변하는 것도 얘기할 건데요 더 뜨거운이 되고 싶으면 더 아름다운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두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하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둘을 비교할 때는 원급과 비교급이 있다고 했고 그건 의미로 생각하면 원급 비교는 A는 B만큼 어떻다 이런 표현이 원급이라고 했고 A는 B보다 더 어떻다가 비교급 비교라고 했죠 셋 이상을 비교하는 건 최상급 비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단어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다고 했고 포커스 51, 52에 나올 내용을 미리 보면 규칙 변화는 원급에다가 E를 붙이면 뭐가 된다? 비교급 의미적으로 더 어떤 이란 뜻이 된다는 겁니다 더 그다음에 EST가 붙이면 이걸 보고는 뭐라고 그러고? 최상급이라 그러고 의미는 가장 어떤 가장 어찌가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thick의 뜻이 두꺼운입니다 그 다음에 short의 뜻은 짧은 이죠 키가 작은 그러면 thick이 두꺼운 이면 thick의 뜻은 thickest는 가장 두꺼운 이겠죠 그 다음에 short는 짧은 이구요 short는 더 짧은 short는 가장 짧은 되겠죠 계속해서 규칙변화입니다 규칙변화도 두가지 경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첫번째는 이렇게 er이나 est를 붙인다라는 거구요 두번째 규칙변화는 more나 most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popular 뭐예요 인기 있는 이죠 그러면 more popular 더 인기 있는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규칙변화는 원래 단어의 흔적이 있다든지 또는 원래 단어 자체가 들어갑니다 규칙변화 들어 공통점이 er을 붙이는 경우는 est를 붙이는 경우는 more나 most를 붙이는 경우는 원래 단어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두번째 부기식변화는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good better best 구요 그니까 good하고 well이 똑같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공유합니다 얘는 좋은 그니까 good better best면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이겠죠 근데 well better best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well은 잘이라는 뜻인데 well better best일 때 better의 뜻은 더 잘이겠죠 best는 최상 최고로 이런 뜻이겠죠 가장 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이 익히는 겁니다 뭐하고 뭐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입이 익히는 거야 뭐하고 뭐라고요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누가 익히는 거라고요 입이 익히는 겁니다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그 다음에 이제 bad worse worse 이기도 하고 ill worse worse 이기도 합니다 bad 나쁜이죠 그는 worse 하면 더 좋지 않은 이겠죠 worst 하면 최악의 이란 뜻입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의 종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급과 비교급은 몇 개를 비교할 때 쓴다 둘 둘 사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의미가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니까 누구만큼 뭐뭐하다 A는 B만큼 어떻다 됐습니까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이 하나 있는데요 7월은 8월만큼 덥다라는 표현이 있죠 7월이 8월만큼 덥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korean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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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as ad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이런식으로lie라 주ы july 여기에 as가 두번 나오는데요 각각의 뜻은 좀 다릅니다 As가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As hot 할 때 As는 Very 같은 느낌입니다 7월이 매우 더워 두번째 As august 할 때 As는 뭐뭐만큼이란 뜻이야 뭐뭐만큼 뭐せ롬 As august 합치면 8월처럼 8월만큼 이런 뜻이야 July is as hot 그래서 as august 합치면 8월처럼 8월만큼 이런 뜻이야 July is as hot 만큼이나 더워 as august 그리고 얘를 지금 원급 비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비교급은 하트하고 최상급은 하티스트인데 지금 원급이 사용됐잖아 그쵸? 그래서 원급 비교라고 하고 둘의 정도가 비슷함을 얘기할 때 쓰는게 원급 비교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니구요 말 그대로 비교급이 사용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en이 보이는데요 den의 뜻은 뭐뭐보다 라는 뜻이야 누구누구보다 근데 이 den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t h e n 이라는 den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또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때 그러면 또 그런 다음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 h a n 이고 t h e n 하고 전혀 다른 관계없는 단어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호주가 영웅보다 더 크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호주는 뭐보다는 영웅보다는 어떻다 더 크다 그러면 누가다를 붙여야 되니까 호주는 더 크다 이 표현을 먼저 하겠죠 호주가 더 커요 호주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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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 larger, largest 이렇게 큰, 더 큰, 가장 큰 이렇게 변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상급은 몇개 이상, 3개 이상 그래서 더 플러스 최상급 하구요 최상급에 대한 설명은 다음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